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소유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처음으로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했다고 밝혔습니다. 머스크는 현지시간 29일 옛 트위터인 소셜미디어 X에 어제 첫 환자가 뉴럴링크로부터 이식수술을 받았다며 환자는 잘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뉴럴링크의 첫 제품은 텔레파시라며 생각만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물론 거의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머스크는 또 초기 사용자는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며 스티븐 호킹이 타자를 빨리 치는 속기사나 경매인보다 더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해본다면 그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. 스티븐 호킹은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21살 때부터 근육이 위축되는 루게릭병을 알아 평생을 휠체어를 타며 생활했습니다. 뉴럴링크의 첫 이식은 지난해 5월 미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임상을 승인받은 지 8개월 만입니다. 뉴럴링크는 지난해 9월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기 위한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. 머스크는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해 뇌가 컴퓨터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해왔는데 시각을 잃었거나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SBS 김민정입니다.